아 경차로 밀린 감정입니다. 으악 아 안돼 경차로 미끄러진 실격입니다. 자 봐봐 으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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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이 켜고 아 이기면 안되는데 정지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신경기다? 신경기다? 가면 안되다니깐 아 잘못 누르고 있었어요 아 아 잘못 누르고 있었어 아 자신있죠 갑시다 다행히 몰고서 다시 다행히 연습이다 다행이다 시험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잘했어요 그럴 수 있어 다행히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시험 볼때로 이런 실수하면 안돼요 아 액션으로 브레이크인 줄 알고 응 그니까 조심 가속보관 정지 감점입니다 아 안돼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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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지하지 말랬잖아 그죠? 거짓고 간대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일단 놓고 출발 집중해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내가 얘기해 주면 학교가 하는데 왜 혼자 학교 못해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방향 지시 기반 감점입니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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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